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추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자, 공통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실천에서의 체감 난도는 사실은 9번, 10번, 12번에서 결정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 매끄럽게 풀리면 뒷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9번, 10번, 12번, 12번이 뭔가 덜컥거려. 그러면 뒷문제가 쉬워도 어렵게 느껴지고요. 이번 시험은 어땠습니까? 그냥 쉬워도 너무 쉬웠죠. 매끄럽게 갔죠. 심지어는 13번도, 14번에서 살짝 여러분들이 맨날 나오던 문제를 뭔가 달라고 읽기만 낸 것뿐인가. 그게 의미가 있었을 거고 상대적으로 15번이 또 너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객관식 풀면서 깜짝 놀라긴 했을 거야. 그리고 주관식 봤는데도 주관식도 좀 무난한 편이었죠. 그래서 공통의 난도는 그동안 우리가 치렀던 시험들 중에서 사실 역대급으로 가장 쉬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풀어볼게. 문제 보면서 느껴볼게. 자, 1페이지. 네, 특별한 거 없죠?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2페이지.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실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3페이지 역시나 너무 심하죠? 네, 특별한 게 안 보여요. 네, 4페이지. 네, 11번 역시나 특별한 게 보이지 않고요. 네, 명확하니까 딱 문제를 읽자마자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거든. 그리고 12번에서 살짝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 12번이, 그치? EBS 연계죠. 이런 구조들이, 그치? 그래서 여러분, 낯선술? 선생님 뭐라 그랬죠? 대통평안이야. 그냥 낯선술 나오면 그냥 나열이야. 괜히 멋지게 풀려고 하다가 시간을 더 낭비하지 말라. 그 교훈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a는 등차인데 bn이 어쨌거나 문제에서 나, 시그마, k가 1항부터 n항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 그리고 ak로 구성돼 있는 거지? 이거를 만족시킨대. 그런데 ak는 지금 예쁜 등차 수열인데요. bn은 모르는 수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b2를 뭐야? 마이너스 1라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b3하고 b7이 0이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럴 때 bn의 첫 장부터 구항까지 합을 물어요. n에 따른 낯선술 bn은요? 뭐 하는 거예요? 대통평안 하면 돼요. n이 이럴 때 b1아, b1은 당연히 뭐야? 1르면 당연히 뭐야? 1렀더니 어? 너 a1이네. 그치? 이거죠. 그죠? b2야, b2는 뭐야? 심지어는 주어진 거잖아. 야, 나 마이야. 근데 그 마이가 물론 이 식에서는 사실 얘가 이런 거잖아. 1레면 얘가 짝수니까요. 그래서 a1인데 2레면 a2는 맞는데 여기는 이제 홀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a2를 가죠. 벌써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냥 나열이야. 아, 그러네. 3일 때는 오히려 짝수시니까 플러스가 되고 짝수일 때는 오히려 홀수가 되니까 음수가 돼. 이런 식으로 뭐야? 뿔마, 뿔마, 뿔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a2란 a1 빼기 a2야. 이 얘기야. 그죠? 그게 b2예요. 그럼 b3은 뭡니까? b3은요? 어, 결국 여기까지잖아. 근데 봤더니 얘가 a는 예쁘다? 등차잖아요. 뭐야? 마디? 나 마이너스 d? 공차?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그래서 a3까지는 또 뭐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 거잖아. 그 뭐야? 어? 나는 뭐야? a1으로 표현하면 a1 더하기 d인데 사실 뭐야? 그게 a2인 거죠. 그죠? 어, 얘가 a3 빼기 a2가 d니까 a1에다 d를 더해서 a2로 표현할 수 있죠. 어쨌거나 이 합을 이용해서 결국 bn을 9개를 더하는 거니까 내가 뭐 걔를 an으로 표현해주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an은 등차수리 합은 99단이니까. 대칭성도 있겠다. 등차수의 합공식도 알겠다. 그쵸? 어, 그런 방향인 거야. 그럼 4항은 뭡니까? 어, 뭐긴 뭐야? 마디 마디. 그치?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지. 야, 이쯤 되면 또 예측이 될 텐데. 그치? 어, 5항까지 가면 또 뭐예요? 그 다음 a5니까 아, 그러니까 마디 마디에 a5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a5 빼기 d인 거야. a5 빼기 d로 보면 그러면 아니, 다섯 번째에서 공차 두 번을 뺐어. 뭐야? a3이죠. 얘도 얘를 이용한다고 보면 그냥 사실은 a3 빼기 d로 봐도 되죠. 그쵸? a3 빼기 d로 보고 그게 좀 더 어, 어, 일관성 있네요. 그쵸? 어, 얘를 그냥 a3 빼기 d로 보는 거야. a3에서 내가 d를 빼면 그래도 a2가 되니까 그럼 6항도 마찬가지로 뭐야? 마디 마디 마디. 마디가 세 개. 그러니까 뭐야? 나 마이너스 3d야. 알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했잖아. 한 자리일 수 이내에서는요. 대입해도 돼.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9항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욕하기 직전에 딱 멈춘다라는 거죠. 그치? 7, 8, 9까지니까 예측이 돼. 야, 니 마이너스 3d야. 그럼 넌 뭐겠어? 넌 a7, 그치? a7에서 3d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너는 a4겠죠. 뭐야? 처음에 a1, a2, a3, a4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겠어? 니가 a5겠지. 내는 뭐겠어? 너는 마이너스 4d겠지. 보나 마나, 그치? 그래서 니들을 싹 다 더합니다. 마디, 마이디, 마삼디, 마사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d가 있죠, 먼저. 야, 그러네. 짝수번째 길이 되어 있다니 너고 그 다음에 홀수번째 길이 더한 건 결국 뭐야? 등차수열 5개를 더했는데 등차수열 가운데 대칭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야? 나 5a3이야. 그치? 나 a3이 5개야. 이런 얘기죠. 그치? 어, 그런데 이미 주어졌잖아. 그치? 난 이미 공차는 알아. 공차는 2야. 그치? 어, 너 마이너스 20이구나. 그리고 나 알아. B3하고 B7은 B3이 너고 B7은 넌데 A하고 A4를 더했대. 가운데 누가 있어요? 2, A3이죠. 그러니까 A3이 뭐야? 0이란 얘기야. 너 0이네. 그래서 뭐야? 답이 마이너스 20인 걸 단번에 알 수 있다. 그죠?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는데 전혀 그죠?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도 없었고 아홉 개항의 합이니까 나열하는 게 하나도 안 부끄럽고요. 그런 태도였을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유식하게 푼다고 보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거에서 우리는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 선생님 딱 보니까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를 구별해야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센스가 있는 거죠. 문제를 잘 읽고 있는 거야. 왜? 문제 안에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밑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 그런 거. 그런 표현을 보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게 평가 문제를 읽는 올바른 태도인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완료 짓습니다.